안녕하세요. 이상로의 텐텐백어입니다. 와우넨 이상로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하락 전환한 시장의 낙폭이 커져갑니다. 특별한 대외 변수는 없는 가운데 90달러를 넘은 유가가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조금 전 브랜드위를 보니까 95달러를 돌파했는데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또 내일 열리는 FOMC에서 이런 유가 변동성도 좀 고려가 될 듯한데, FOMC는 좀 어떻게 결과가 나올까요? 사실 이제 유가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근원 CPI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유가에 대한 부분 자체가 상승을 하게 되면 결국 이제 물동에 대한 비용이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유료비라는 것이 전반적인 세계 경제에 미친 여파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근원 CPI에 대한 부분 자체를 볼 때 이론적으로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핵심적인 지수, 물가에 대한 핵심적인 지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많이들 표현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FOMC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현명한 판단을 하기에 상당 부분 기대를 지금 시장은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다만 이제 지금 현재까지 연준에 대한 결정들을 보아온다면 과거 미국이 고용지표가 상당히 부진했을 때는 고용률을 올리기 위해서 그에 따른 부분으로 최우선적인 정책들을 시행을 해왔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이런 금리 인상을 통해서 물가를 잡아오는 그런 양상들을 보여왔습니다. 다만 이제 이 유가라는 것에 대한 부분 자체를 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력 비축률을 방출한다든지 또는 이제 세일가스 관련된 부분 자체에서에 대한 부각을 시킨다든지에 대한 방법으로 미국은 지금까지에 대한 결론을 도출을 해왔었지만 지금은 이 유가를 잡기에 상당히 포지션 자체에 좀 난해한 입장은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도 이 유가에 대한 부분 자체는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는 부분이었고 저는 이제 FMC가 내일 다시 한 번 더 슈퍼맨의 입장으로 현명한 판단을 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시장은 다시 한 번 더 미국 FMC에 대한 판단을 기다려 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희망적인 부분이기도 하고 이렇게 오늘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잡아봤습니다. FMC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할 때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체크 포인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소송에서 한수원에게 유리한 판단이 내려지면서 관련주의가 오랜만에 강세입니다. 지금은 상승분을 조금 반납을 하긴 했지만요. 그래도 이번 조치로 원전 수출에 파란불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이것도 상당히 애매한 판단인데 사실 우리가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소위 얘기하는 말로 사투를 조금 보태서 쓴다면 어거지를 부렸던 거예요, 사실. 왜냐하면 한국에서 원전 수출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지금 미국 법원에 소송을 했던 거거든요. 자기들이 기술이 들어가 있으니까 독자적으로 기술 수출을 하지 말라고 이런 내용이었던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수출을 하지 말라는 거니까 그 수출은 해도 된다라는 것이 미국 법원의 판단이라는 거고 대신에 그러면 여기에 따른 지적재산권은 누구한테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수출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베네핏이 웨스팅하우스로 넘어가는 건지 아니면 한국에 대한 원전 회사 쪽으로 넘어가는 건지에 대한 판단은 내리지 않았다는 거죠. 한마디로 지금까지 수출을 해왔던 것이 있으면 앞으로도 수출은 해라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이걸 냉정하게 우리가 판단해 본다면 국내 원전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부분에서는 크게 뭔가에 대한 혜택이 돌아오는 부분은 아닙니다. 수출이 막혀 있다가 이제 수출할 수 있다. 거기에 대한 이익은 웨스팅하우스가 들고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 그냥 한국 회사들한테 기숙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거기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은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 현재 상황에서는 말 그대로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에서에 대한 반등이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현재 오늘 시장에서도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반등이 나오지만 그 반등폭 자체를 계속적으로 이어가지는 못하면서 윗고리가 달리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도 그에 대한 이유 때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이슈가 되는 것은 결국 최근에 글로벌적인 부분 자체에서는 이런 소염원전이라고 하는 SMR에 대한 부분 자체는 좀 더 확산되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봐야 되는데 이런 SMR 관련된 부분에서 기술적인 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또 두산 에너빌리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반등폭을 지금 현재 나타내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원전 관련된 이슈가 나타난다면 가장 많이 오르는 기업들이 이제 한전삼총사라고 해서 한전기술, 한전KPS, 한전산업 이렇게 세 가지 기업인데요. 한전기술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 최근에 낙폭이 상당히 컸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반등세를 현재 보이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 좀 봐야 되는데 전반적인 이런 원전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낙폭과대 이후에 대한 반등을 붙이는 과정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걸 가지고 현재 추세적인 부분으로 돌아섰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결국에는 기술적인 부분, 지적재산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판단을 내리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기에 대한 이슈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금 우리나라 협력단을 만나서 방산과 원전 분야에서 지원을 요청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소형 모듈 원전 건설이 유력하다는 뉴스 기사도 나온 만큼 앞으로 좋은 뉴스 나오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체크 포인트 넘어가 보도록 하죠. 5G 이슈가 지난주 한 목요일부터 계속 꿈틀꿈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5G 관련된 기업들 안에서도 우리가 공략했던 기업은 인텔리안테크를 공략을 했었고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도 다시 한 번의 신고가에 대한 움직임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정고점까지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엄밀하게 따져서 본다면 인텔리안테크는 5G 관련주라기보다는 우리가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육지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에 따른 기대감에 대한 부분이 훨씬 더 많은 작용을 하는 기업으로 볼 수 있는데 우리 5G 관련된 기업들을 얘기를 할 때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것을 안중기라고 얘기하거든요. 이제 안테나, 중개기, 기지국 관련된 기업들인데 지금 이제 5G 관련된 기업들의 공통적인 차트적 흐름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흔히 240선은 1년간의 평균 주가선이고 480선은 2년간의 평균 종가선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이런 5G 관련된 기업들이 240선과 480선에 대해서 하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시장에서 강력하게 상승을 보이고 있는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시면 240선과 480선의 하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2년간의 평균 종가, 1년간의 평균 종가보다도 상당히 하단에 위치해 있었다는 거죠. 그만큼 업황적인 분위기 자체에서 지금 현재 주가가 과도하게 빠졌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되돌림 파동이 현재까지는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HFR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HFR 같은 경우에도 주가적인 부분을 본다면 지금 하단에서에 대한 되돌림 파동의 일부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또 강세를 보이고 있는 기업이 KMW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2019년도에 가장 큰 폭의 상세를 보였던 기업이 KMW인데 KMW는 이제 안테나에 대한 부분 자체가 바로 삼성연자반 이슈가 함께 붙어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폭과대 이후의 현재에 대한 순환배가 나타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가격적인 부분에서에 대한 접근이 좀 필요한 우리가 이걸 보고 추세적 변화가 나타났다라고 보기보다는 가격적인 부분에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해서에 대한 단기적인 접근은 유효하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적인 면에서 단기적인 접근이 유효하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체크 포인트입니다. 메모리 가격 반등세에 DDR5 PCB 관련 주가 강세라고요. 네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메모리 가격에 대한 부분에서 변화가 좀 나타나고 있는 과정들입니다. 우선 이제 DDR4 같은 경우에는 현재 현물 가격을 본다면 8월 달에 3만 5천원으로 거래되는 것이 현재는 이제 3만 6천 8백원, 3만 7천원까지 가격이 올라오는 그런 상황들이었고 DDR5 가격 같은 경우에도 4만 5천원대에서 현재는 4만 8천원, 4만 7천원까지 올라오는 상황들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현물에서에 대한 가격적인 상승 자체가 나타나는 것은 일부 감산에 대한 이슈가 시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으로 볼 수 있고 그에 따른 기판을 공급하고 있는 PCB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재평가도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죠. 우선 이제 심텍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심텍 같은 경우에는 DDR5 관련된 부분 자체에서에 대해서 가장 많이 비중을 차지하는 기업이기도 한데 그렇다 보니까 바닥 권적부터 시작을 해서 장기평을 돌파해내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마찬가지로 대덕전자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덕전자는 이제 PCB 안에서도 다양하죠. DDR5에도 납품이 되는 부분도 있고 또는 이제 일부 전자제품에 대해서 납품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현재 이 PCB 관련된 가격적인 상승 자체가 나타나면서 다시 한 번 더 가격에 대한 움직임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통신장비 관련주를 들고 오셨다고 합니다. 안중기 자세한 종목들 오늘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우리가 앞서서 8월 달에도 한번 이 통신장비 관련된 기업들을 한번 보셨습니다. 보면서 그때 이제 추천을 해드렸던 기업이 인텔리안테크였고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통신장비 관련된 기업들이 최근 들어서 이제 다시 한 번 상승하는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 바닥권력보다는 눌림목적인 차원에서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는 자리라고 보고요. 한번 종목군대로 한번 같이 보시면 우선 이제 안테나 중기기 기지국 관련된 기업들이 가장 이제 1차적으로 수위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에 따른 기업들이 이제 KMW라든지 또는 이제 우리가 인텔리안테크 그리고 이제 솔리드 같은 기업들은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기업들이죠.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통신장비 관련해서 안테나 중기기지국 관련된 부분에서 신설이 들어가면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무선 네트워크 장비들이 망을 깔아야겠죠. 그럼 망 까는 작업을 하는 기업들을 이제 광 네트워크 장비라고 하는데 그에 따른 관련 기업들이 이제 오이 솔루션이라든지 또는 이제 기가레인 또는 이제 와이어블 에스코넥, 다스네톡스 같은 기업들이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시면 우리가 이제 신규적으로 증설을 할 때 필요한 것들이 이제 계측한다고 얘기하거든요. 이제 항공 프로파일러들이 이제 지도를 보고 여기에 세우면 좋겠다, 안 좋겠다는 판단하는 것들을 우리가 계측한다고 얘기하는 건데요. 그런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 이노와이리스인데 오늘 이노와이리스 관련 기업들이 움직인다는 것은 결국 5G에 대한 업황이 좀 더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원픽 공개해 주시죠.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어차피 이제 종목에 대한 등락이 현재 시장에 좀 나타나는 과정이니까 조금 가벼운 종목으로 본다면 우리가 이제 오늘은 에스코넥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코넥은 이 5G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산업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 우선은 이제 스마트폰 무선 사업부에 대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도 하고 리튬 전지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통신 장비 부품에 대한 사업까지 영위하고 있는 기업인데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대한 이제 외장 힌지를 또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 이 에스코넥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는 실적에 대한 개선세가 나타나고 있는 과정들이었고 이것이 연말까지도 실적에 대한 개선세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오늘 에스코넥 한번 눈여겨보자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면서 자, 1차적인 목표가는 상단에 대한 2,000원 밴드 말씀드리고요. 손줄가는 1,69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원픽은 에스코넥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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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